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다 그죠 어 네 번째 과목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61번 문제로 보면 와이벌 분포에 대해서 묻고 있다고 줘 와이벌 분포 설명으로 털링거선 이렇게 돼 있죠 털링거선 스웨덴의 와이벌이 관한 분포 이다 그 와이벌이 고안 했으니까 뭐 와이벌 분포라고 이름을 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상 모소의 값이 일보다 작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욕조 곡선 이라는 게 있다고 줘 욕조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가정에 있는 욕조처럼 생겼다 라고 해서 욕조 곡선 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장률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고 일정한 구간이 있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소하는 이 구간을 초기 고장 구간 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정한 구간을 우발 고장 구간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때를 우리가 마모 고장 구간 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어 일정한 경우에는 콘스탄트 이렇게 해서 cfr 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소하는 구간은 디크리징 이렇게 해서 dfr 이라고 얘기를 하고 증가하는 구간은 인크리징 이렇게 해서 ifr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형상모수 m의 값은 우발일 때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죠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보다 작은 경우고 여기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m이 1보다 큰 경우를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어 이때는 이제 우리가 와이벌 분포 초기에는 와이벌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는 우리가 지수 분포 그리고 어 증가하는 구간에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상모수라는 것은 m을 나타내는 거고 m의 값이 1보다 작을 적에는 고장률이 감소하는 감소하는 구간 맞죠 감소하는 요 구간을 나타낸다 어 고장 확률 밀도 함수에 따라 고장률 함수의 분포가 달라지고 있죠 와이벌 분포 지수 분포 정규 분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모수 위치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r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위치모수는 0의 값을 줍니다 알겠죠 만약에 특정한 값을 주게 되면 그대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될 거고 주어지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0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사용기간이 사용시간이 t 꼬르 에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면 형상모수에 관계없이 불신뢰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와이벌 분포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와이벌 분포에서 신뢰도 r t 가 있습니다 신뢰도 r t 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e에 마이너스 에타 분의 t 마이너스 r 에 m성 형상모수 m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위치모수 r 이 제로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제로의 값으로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보면 t 하고 에타 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면 요 값이 같게 되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다시 나타내게 되면 e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m성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죠 그러면 1에 m성이니까 m의 값에 상관없이 일정하다 그죠 관계없이 일정한데 이게 요 값이 나타내는게 즉 뭐냐면 이거는 e에 마이너스 1성이 되겠지 그죠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나타내는게 뭐냐면 요거는 불신뢰도가 아니고 뭐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이 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털린거는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6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을 보게 되면 어떤 기기의 수명이 평균이 나오고 표준편차가 나온다 그죠 평균이 나오고 표준편차가 나오면 뭘로 푼다 정규분포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화 시켜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제품을 400시간 T이꼬로 400입니다 400시간 사용하였을 때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신뢰도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평균이 얼마냐 하면 500이죠 500 알겠죠 평균이 500이고 표준편차가 50이라 그랬잖아 그죠 50입니다 여기에서 이 제품을 400시간 사용하였을 때 신뢰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400시간이면 여기가 500이니까 400은 여기 있겠지 그죠 400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신뢰도니까 살아있을 확률이고 이쪽 편의 확률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면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표준화를 시켜서 요 지점을 보내게 되면 400 마이너스 500 평균이 되겠죠 요 지점을 보내는 거니까 요 지점 마이너스 500 이렇게 평균이 되는 거잖아 그죠 나누기 표준편차 5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표준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면 평균이 0고 평균이 0고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네 그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요기에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 여기가 0니까 마이너스 2 요기에서 요 확률하고 요 확률하고 뭐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쪽이 어차피 우리가 표준정규분포로 표준정규분포로에서는 양쪽 대칭이잖아 그죠 양쪽 대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일 때를 찾으면 되겠죠 2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2인 경우는 요기에 있겠죠 요기에서 확률은 뭐냐 하면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렇게 나타내면 평균이 0가 될 거고 2일 때 이 아래쪽 면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나 여기에서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면적이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요값을 나타내는 거고 확률은 요값이니까 0.9772 요걸 찾으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